아, 정 팀장. 자팡이 부서지겠다. 좀 살살 쳐. 네? 어제 너무 세게 쳤나요? 쏘리. 아이, 그나저나 청첩장 언제 줄 거야? 안 드려요. 아니, 못 드려요. 왜요? 안 찍었으니 못 주지. 이 자리에서 공표할게요. 저 결혼 안 합니다. 에이, 치사하게 성원비 내기 싫어 그러는 거야?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결혼 안 한다고요. 깨진 거예요? 어. 그리고 분명히 말해주는데 내가 찼어. 아니,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왜요? 나하고는 인연이 아니었어. 근데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애썼던 것 같아. 나이는 찼지. 집에서 자꾸 독촉은 하지. 이쯤에서 결혼해야 되나 보다 싶었는데. 그랬는데요?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였어. 사랑 안 했던 거예요? 그랬던 것 같아. 그러니 끝내고 나서 이렇게 홀가분하지. 진상 회원이 진상 남편이 될 수도 있었는데 무난 돌피한 거라고 생각하세요, 팀장님. 그래, 고마워. 위로가 된다. 제 말에 위로가 되신다니 제가 고맙네요. 자, 이참에 파이팅해서 일이나 열심히 해보자고. 어? 자, 다 같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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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